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같은 기간에 일자리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난 경제시표가 나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미 노동부는 지난 4월에 비누업 일자리가 26만 4천개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전달인 3월에 일자리 18만 9천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. 또한 지난 4월의 실업률은 3.6%로 떨어졌습니다. 이는 1969년 12월에 3.5%를 기록한 이후에 약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. 이는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49만 명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미국 내 실업률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969년 이후에 약 49년 만에 최저 수준인 3.7%를 기록했지만 곧 노동시장에 신규 노동자가 늘어나며 지난해 12월에 3.9%로 올랐습니다.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4%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 3월에는 3.8%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최저 수준인 6월 最 영상을 email 드라마 세手 고 onun